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한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더위도 떨쳐버리고 건강도 챙기기에는 계곡 트레킹처럼 좋은 게 없지요. 경기강원권에서 여름철 더위를 날리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계곡 6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연인산 명풍계곡입니다. 찾아가는 길과 주차장 정보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진검다리를 건너며 계곡을 즐기는 길입니다. 연인산 명품계곡길은 용추버스 종점에서 2.5km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계곡을 따라 편도 4.7km, 왕복 9.4km를 걷게 됩니다. 명품계곡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실시한 명품숲길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검다리를 11개나 건너며 아름다운 계곡을 즐깁니다. 계곡 옆에 자리한 숲길도 시원하고 아름답고요. 용추구곡과 함께하는 명품계곡길 너무도 아름다워요. 출렁다리도 있고요. 11번째 진검다리를 건너 후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용추버스 종점 바로 위에는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심이 얕고 넓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아침가리골입니다. 아침가리골은 계곡을 수시로 건너면서 물길을 걷는 여름철 최고 낭만길이죠. 아침가리골은 강원도 인제군 길이면 진동 1리부터 조경교까지 6km 구간을 말합니다. 4시간 동안 깊고 깊은 산속의 물길을 즐기죠. 중간중간에 쉬면서 물멍도 할 수 있고요. 물이 깊은 곳은 허리까지 빠지고요. 배낭을 머리 위로 올리고 건너기도 합니다. 물길을 걸을 때 들리는 물소리는 너무도 아름답고요. 이보다 더한 여름철 낭만이 있을까요? 계곡이 미끄럽고 물살에 센 곳도 있어요. 따라서 아침가리골 트레킹 때는 스틱을 꼭 준비하세요. 이처럼 계곡을 수시로 건너고요.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과 인제 아침가리골을 합쳐놓은 축소판 가평입니다. 같은 곳도 있습니다. 네, 바로 가평 철봉산 경방예곡입니다. 철봉산 자연 휴양림에서 시작하는 경방예곡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진검다리도 건너고 물이 많은 곳은 물로 들어가 건너기도 합니다. 가평의 택시기사님은 경방계곡이 요층 젊은이들에게 합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춘천에 있는 등선폭포 계곡입니다. 등선폭포하면 중장년층에게는 강촌역과 함께 추억이 깃든 곳이죠. 젊은 층에게는 여전히 추억을 만드는 곳이고요. 등선폭포는 추억의 경춘선 강촌역에서 시내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등선폭포로 들어가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협곡이 맞아줍니다. 협곡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을 찾은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협곡은 그 자체를 금간불이라고 부르고요. 협곡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1.5km 거리에 펼쳐지는 계곡은 한여름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강촌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사막산 정류장에서 내려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처럼 의야모의 멋진 경치가 맞아줍니다. 원시림이 숨겨놓은 익기계곡을 즐기는 코스도 있습니다. 바롤정선 가리왕산의 익기계곡입니다. 가리왕산은 국내 최고 원시림 지대라고 하죠. 익기계곡을 따라 걷는 숲길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시림 그 자체이고요. 익기계곡은 물이 너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기 어렵다고 하죠. 가리왕산 익기계곡은 원시림과 신비로운 익기계곡을 즐기면서 더위를 잇는 코스죠. 익기계곡을 즐기고 들머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익기계곡 끝 지점에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서 영상처럼 사방팔방이 확 터진 조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바낙산 자하동 계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하동 계곡은 물길을 1시간 정도 걷고 코포 마사지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하동 계곡은 과천향교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말합니다. 물길을 따라 걷다가 옆에 있는 등산로를 걸을 수도 있고요. 자하동 계곡 물길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는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즐기는 코포 마사지입니다. 서울 근교 계곡을 몇 곳 말씀드리면 북한산 3천4계곡, 도봉산 문사동 계곡, 수락산 청학동 계곡도 여름철에 참 좋은 곳이죠. 이 밖에도 자신만이 아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곡도 있겠지요. 무더운 여름철, 계곡 트레킹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떨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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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